네, 이번 유형은 쌍곡선의 접선의 방식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활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보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문제 해결하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위의 점에서의 접선, 그리고 기울기를 할 때의 접선, 밖의 점이 주어져서의 접선의 방식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우리는 이 주어진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운 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될 거예요. 자, 선생님하고는 예시문제 같이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예시문제 2015학년도 6월 모평 B형 12번이네요.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쌍곡선 8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1, 위의 점 4콤마일에서의 접선의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합니다. 이 쌍곡선의 두 초점 중 x좌표가 양수인 점 F,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첫 번째 뭐예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만나는 점 B를 찾아야겠죠. 위의 점에서의 접선, 8분의 4x 마이너스 1 곱하기 y는 1이 되겠다. 따라서 y는 2분의 x 마이너스 1이죠. 됐죠? 얘랑 무슨 축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에다가 0을 집어넣자. 그러면 x는 얼마가 돼요? 그렇지. 2가 되는 거니까 B의 좌표는 2, 0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초점 중에 x좌표가 양수인 점을 F로 해요. 초점 구할까요? 초점은 뭐죠? 8 더하기 지금 1이 되는 거죠. 9가 되는 거니까 그 중에 플러스니까 얼마? 3, 0이 된다. 됐죠? 그럼 끝났네요.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려서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면 얘가 지금 B라는 점이 2, 0이고요. B가 2, 0. 여기가 2대가 B고요. 초점은 3이죠? 여기가 3이에요. 4, 1이죠? 4, 1이니까 여기 있겠네요. A가.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뭘 구하자? 넓이를 구하자. 그럼 찌그러진 삼각형의 넓이지만 우리 밑변과 높이만 잘 설정하면 쉽겠네요. 밑변이 얼마? 이거고요. 높이는 이렇게 되겠다. 됐죠?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1 곱하기 얼마다 1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얼마? 2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